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익혀보는 명사의 어록. 오늘 주제, 인간관계, personal relationship.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John Lennon 유명한 영국의 그 가수, 또 미국의 언론인과 배우, 이분들의 그 어록 가져와 봤어요. 동양과 달리 또 서양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인간관계의 지혜를 좀 알아볼게요. 자, 시작해봅니다. 네, 유명한 John Lennon이 우리에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월터 윈첼, 미국의 신문 잡지 기고가 칼럼니스트군요. 또 그 영국의 싱어성 라이터, John Lennon, 내용을 보면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Besides는 뭐뭐 곁에, alone, 홀로. Reality, 현실. 영어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한마디 말씀, 이런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하실 때, 한마디 이야기를 할 때, 좀 영향력 있게, 효과 있게, 임팩트 주고 싶을 때, 우리말이건, 영어건, 이거 조금 기록했다가, 한번 써먹으면 어떨까? 그런 의도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많이 활용해 보세요. Never above, 당신 위에 절대 있지 않겠다. Never below, 당신 밑에도 있지 않겠다. Always beside you. 항상 그대 옆에 있겠어. 뭐, 사랑의 고백도 괜찮겠죠? A dream you dream alone. 이땐 a dream 다음에 목적교, 관계대명서, which가 생략된 거죠. 당신이 혼자서 꿈을 꾸는 그 꿈은, 앞에 a dream의 dream의 명사고, you dream의 초록색, 이거 동사를 표시하고 싶어서 초록색으로 했어요. 당신, 그대가 혼자서 꿈을 꾸는 그 꿈은, it's only a dream, 단순히 꿈일 뿐입니다. A dream you dream together. 하지만 그대가 함께 다같이 꾸는 그 꿈은, it's reality, 현실이 되지요. 우리가 다같이 어떤 이상을 향해서 꿈을 꾼다면, 그거는 꿈은 이루어진다. 네, 월드컵 생각이 나네요. 자, 이렇게 그 라임, 은률도 맞고, 단어도 어렵지 않고, 메시지도 강하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암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Never above you. Never below you. Always beside you. A dream you dream alone. It'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t's reality. 자, 또 다음 볼게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여성은 미리엄 쇼어 미국의 배우랍니다. We might need a little more nuance in personal relationships. Climbing the work ladder is different from climbing the social ladder. 동양과 서양이 인간관계는 같은가 봐요. Might, 뭐 읽지도 모르는. Nuance, 아주 미묘한 차이. Leather, 사다리지요. Social, 사회적인, 혹은 사교적인. We might need, 우리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A little more nuance, 약간의 그 미묘한 뜻의 차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In personal relationships,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의미의 차이, 이런 묘한 차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Climbing the work ladder, 일이라고 하는 이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것. 이것은 it's different from, 다르다. Climbing the social ladder, 사회적인, 혹은 사교적인 사다리를 올라타는 것. 하고는 다르다. 동양도 그렇죠. 서양도 마찬가지군요. 인간관계는 일하는 것하고 정말 사교적이고 사회적인 것하고. 이게 또 문화에 따라서는 섞일 수도 있어요. 일 따로, 사회적인 인간관계 따로. 아니면 이게 섞일 수도 있겠죠. 문화에 따라서는 일하고 인간관계하고 막 섞여서. 네, 이게 제가 강의를 할 때, 국제협상 강의를 많이 하는데, 문화권에 따라서는 비즈니스인데도 인간관계가 엉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 서양에서는 일 따로 사회적인, 혹은 사교적인 관계를 달리 보고 있는 이런 게 있군요. 우리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We might need a little more nuance in personal relationships. Climbing the work ladder is different from climbing the social ladder. 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도 한 그 존 레넌의 이야기라든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암성하시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